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김현수 선임연구원 모시고 오늘 배터리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게 좀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왜 좋은지는 알겠고 이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 거를 알았는데 아직도 오를 게 더 많다는 뜻인가 아니면 다 온 건가 이게 걱정스럽고 궁금할 거예요. 그걸 좀 여쭤볼 건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떤 게 좀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희가 당황스럽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삼성 SDI를 포함한 대형주도 목표주가를 제시를 할 때 작년 목표주가 한 30만 원일 때 SDI가 그 기준으로 한 50만 원 정도 제시할 때도 업사이드가 거의 70%인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과했었는데 지금 70까지 온 거니까 확실히 굉장히 예상보다는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올해 계속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올랐던 원인이 계속 유효하다고 하면 계속 갈 것 같고요. 그 원인이 작년에 상승 원인이 9월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9월 이전에 배터리가 오르는 거와 9월 이후는 다르다?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네요? 본질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중요한 차이는 미국입니다. 지금 뭐 앞 순서에서도 미국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최근 3개월간 미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9월 이전까지 주가의 상승은 확실히 유럽의 전기차가 드라이버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못했어요. 2018년에 글로벌 전기차가 220만 대 팔리고 2019년에도 220만 대 팔렸습니다. 1년에? 네, 1년에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60%를 차지했던 중국이 2019년에 YY로 10%가 빠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이 나왔었던 거는 유럽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2020년 초부터 이제 YY로 50% 그리고 100%씩 성장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중국이 계속 빠지는 구간에서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가졌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을 안 할 정도로 유럽의 성장세가 너무 가파르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한 바닥을 확인했던 게 지난 2019년 말부터 2020년 한 상반기까지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가팔라서 유럽이 이미 이제 침투율이 월별로는 전기차 침투율이 10%를 넘어섰거든요. 월별 신차의 10%예요? 전체 자동차, 맞습니다. 신차예요. 내연기관 포함한 전체 자동차에서요. 새로 차 10대 뽑으면 한 대가 전기차다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거 정도면 가파른 상승을 지금까지 잘 끌고 왔고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약한데 그래서 이제 미국을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가 연간 한 9,500만 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럽이랑 미국이 한 1,700만 대 정도로 비슷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이 한 2,500만 대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랑 유럽이 지금까지 왔고 중국이랑 유럽은 전기차 침투율이 월별로 한 8에서 15% 정도로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자동차 시장이 비슷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침투율이 2%가 안 됐어요. 이번에 좀 올라서 2% 좀 넘어섰죠. 그래서 미국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와중에 한 9월, 10월경부터 이제 바이든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 그때 배터리 섹터가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배터리 데이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배터리 데이는 작년에 저희가 너무 많이 언급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실제 배터리 테슬라가 내재화한다고 하니까 한국 배터리 섹터 망했다는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폭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거기에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침툴이 지금 2%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럽처럼 탄소 배출 규제도 없고 연비 규제도 지난 4년간 오히려 완화가 됐었고요. 수요 측면에서의 보조금도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안 팔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바이든이 애초에 1호 공약이 파리기후협약 복귀였고 그리고 존켜리 기후턱사로 선임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탄소 배출 규제, 수요 측면에서의 보조금 부활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성시켰고 그것들이 현재까지의 상승 원인이었고 이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아직 정책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현재 유효하다고 하면 올해도 주가 상승 추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르는 건 기대 안 했던 미국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다? 기대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작년 한 8월 9월 때까지만 해도 물론 바이든이 더 가능성은 높다고 다들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트럼프에 대한 나름의 리스크도 굉장히 컸었죠.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에 따라서 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쪽에서는, 저희 배터리 쪽에서는 바이든의 수의 규모가 너무 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했었고 그게 9월 경부터 해서 그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현재도 여전히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야 더 이상은 유효 안 합니까? 지금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 2%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지 이게 좀 사그라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의 심리가 좀 과하다는 느낌은 좀 드는 게 2차전지 섹터에 한해서요. 작년에도 배터리 데이가 조정 논리를 제공했지 사실 빠질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등을 했었어서 한 8월, 9월쯤에 배터리 데이는 제 생각에는 조정 논리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시장 상황이 어땠냐면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 다 넘어오르고 멀티풀이 리레이팅되면서 역사적 신고가는 당연히 갱신을 했었고 소재주들 중에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케미칼 이런 업체들도 너무 밸류에이션이 안 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단에 있는 작은 종목들 그리고 배터리 섹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배터리 좀 연관됐다라고 하는 업체들까지 다 같이 올랐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 번 변곡점을 만들었던 시기였어요. 지금 저희가 지점이나 여러 기관 투자자분들 많이 뵙는데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종목들, 배터리 관련이 없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질문들도 있어서 추세적으로 2차 전치 섹터에 대한 성장성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굳이 변곡점을 찾자면 단기적으로는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2차 전치 섹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합리적이라면 얼마나 전기차가 보급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유효해요. 주가라는 게 전기차가 내년은 더 많아질 거고 후년은 많아질 거긴 한데 대략 그래도 예상되는 침투율도 있을 거고 그러면 팔리는 배터리의 대충의 양도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새로운 업체들도 속속 들어오겠죠. 그 정도 시장이 커지면. 그렇죠. 그러나 그걸 대략 감안을 해서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짐작이 될 텐데 그거에 따른 밸류에이션과 현재의 주가는 어느 상황입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딱 계산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일단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2025년 대략 10%에서 15% 정도의 침투율이 지금 시장의 눈 높입니다. 2025년에도 새 차 10대 중에 한 대나 두 대. 그렇죠. 그 정도는 전기차를 뽑을 것이다. 자동차가 한 9,500만대 시장이잖아요. 1억대라고 가정을 하면 한 1,000만대에서 1,500만대가 전기차일 것이다. 누적으로? 죄송합니다. 1년 판매대수. 1년 판매대수에서? 1년 판매대수에서. 신차 판매에서요. 그건 조금 보수적으로 느껴지네요. 제 느낌에는. 네. 지금 엄청 기대치가 높지만 이것도 엄청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전기차 많이 팔려서 300만대거든요. 그리고 업체들이 생각보다 준비가 그렇게 많이 잘 안 돼요. 자동차 업체들이? 그렇죠. 지금 제일 잘하는 게 폭스바겐하고 그러니까 테슬라 제외하고요. 폭스바겐하고 현대차인데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2025년에 연간 목표 판매대수가 폭스바겐이 한 300만대 정도 됩니다. 제일 잘한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후발주자들은 다들 아시면 혼다나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 행 이런 업체들은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의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 숫자도 사실 굉장히 공격적이죠. 올해가 2021년이 시작인데 1, 2, 3, 4, 5년 후인데 말씀하셨던 준비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그 회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그럼 전기차 준비하자. 2024년쯤에는 꼭 한번 만들자 하면 시간으로 어렵습니까? 저희가 자동차 섹터에 생기는 또 자동차 위험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준비한 게 한 1, 2년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촉발된 것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물론 디젤 게이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 전후 시점부터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배터리 업체들과의 협업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배터리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쉽지만은 않죠. 지금 대략적으로 1,000에서 1,500만대의 눈높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오면 한번 조정이 올 거고요.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조정 논리를 제공할 거고 만약에 예상보다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전기차 자체는 만드는 게 어렵지 않고 이제 배터리라든지 추가적인 이런 다른 재반 상황들이 잘 조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서포트가 된다고 하면 예상보다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연간 한 1,000만대에서 1,500만대 정도 전기차들이 쏟아진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양은 대강 정해져 있을 거고 그 정도라면 현재 주가는 그럴 수 있지라는 정도입니까?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2025년에 한 1,000만대 초반 시장을 가정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연평균 전기차 판매대수 30% 성장이거든요. 연평균. 그러면 이제 배터리 쪽은 대당 탑재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성장률이 높을 거죠. 그래서 한 40% 정도의 성장이다라고 보면 소재 쪽도 그대로 그냥 낙소효과입니다. 그대로 비례해서 성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돈을 못 벌다가 이제 마진이 올라가는 국면에 있어요.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그래서 물론 이게 배터리 가격 하락을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적정 수준에서 어쨌든 마진을 수치한다고 하면 이익 성장은 EPS 그로스가 그래도 한 30에서 40%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PEG를, PEG라 하면 이제 PER을 EPS 그로스로 나눈 거죠. 그래서 PEG를 1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EPS 그로스가 곧 PER과 동치라고 가정을 하면 EPS 그로스가 대략 30에서 40% 나오면 PER이 30, 40배라도 비싸지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2차 전지 섹터 평균 소재 업체들 평균 PR이 한 4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EPS 그로스가 작은 업체들이 40%입니다. 올해 내년 넘어갈 때 500% 증가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의 보퍼가 유지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충분히 이론적으로도 이게 비싸지만 근거는 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30배, 40배라는 게 예를 들면 LG화학 전체가 30, 40배면 안 되는 거니까 그중에서 배터리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 때만 30배, 40배여야 되는 건데 그거 감안해서도 다 SK나 SDI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일단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소재 업체들인데 대형주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SOTP로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멀티프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상황입니다. 방금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판단은 두 가지네요. 설명되는구나. 현재 주가도라는 뜻도 되고 좀 까칠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럼 다 왔다는 뜻이네. 주가도 다 반영했다는 뜻이네. 뭔가 2025년경에 10 내지 15%보다 더 전기차가 많이 쏟아진다는 어떤 새로운 가정이 성립해야만 지금부터 더 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추측도 양쪽 다 가능하네요. 그런데 후자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성장 속도 과정에서 21년에 예상되는 이익, 22년에 예상되는 이익, 23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한 21년 정도까지만 반영을 한 주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1년 그리고 22년에 예상되는 이익 수준을 올해 멀티플을, 20년 멀티플을 예를 들어서 22년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도 두 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은 좀 싸지겠죠. 지금 터무니없이 비싸니까요. 그런데 EPS 그로스가 이렇게 가파르게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EPS 그로스는 결국 말씀 주신 전기차 침투율에 연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시 돌고 돌아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먼저 배터리 사업을 시작해서 한국산 배터리 좀 빨리 구해와 라는 게 자동차 회사들의 숙제일 텐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벌써 3개 회사가 만드는 거 보면 저보고 만들려면 못 만들지만 이거는 뭐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맘 잡고 만들면 만드는 거구나. 신생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겠네. 시장 커지면. 그럴 경우에 경쟁력, 우위 이게 얼마나 유지 잘 될까? 이것도 좀 걱정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는 기존 업체들 간의 경쟁, 특히 한국 배터리 3사 입장에서 보자면 CATL이나 파나소닉 간의 경쟁보다도 아직 진입하지 않은 경쟁자들이 더 리스크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 지금 배터리 업체가 사실 없죠. 그래서 이쪽도 리스크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배터리 3사가 있다고 해서 여기 진입 장벽이 낮으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잘 미리 준비해서 그랬던 것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리튬이온 전지 종주국은 일본이고 일본이 한 1990년부터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요. 한 10년 정도 후에 한국이 진출을 했고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한국, 일본의 패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중국이 중간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기술 진입 장벽은 일단 시간 기준으로 보면 거의 20년에서 30년이 있는 상황이에요. 신생 배터리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하고는요. 20, 30년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1990년에 일본이 유출년 전지 시작을 했고요. 역사적으로는 그럴 텐데 지금부터 예를 들면 보쉬든 어디든 만들어봐야지 라고 하면 그거는 이미 공부해놓은 게 있으니까 앞선 우리나라 업체들이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였던 것처럼 모든 업종에서 그들도 패스트하지 않을까요? 그런 시도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딱 말씀하신 보쉬가 SDI랑 JV를 아주 크게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엄청난 적자를 내고 2016년에 법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보쉬 그리고 컨티넨탈 같은 업체들이 배터리 셀메이커들과 협업을 시작을 했던 게 2010년대 초중반에 있었고요. SDI를 포함한 국내 셀메이커들은 그들의 의도가 뻔히 보이죠. 기술력 빼가려는 거. 이거 막으려고 하면서도 협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OEM들에게 더 잘 진입하기 위함이었는데 잘 안 맞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끝났던 거고요. 그 이후에 다이슨도 진출을 했었고 그리고 폭스바겐도 처음에는 내재화를 한다고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게 다 좌초가 됐었던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신규 업체들이 진출하기에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 중에 그래도 배터리만 하면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그래도 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OEM들이나 다른 업체들이 우리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배터리 전문 업체들이 이제 새로 생길 만한 업체들이 좀 경쟁력이 있을 텐데요. 유럽에 지금 의미 있는 게 한 두 개 정도 있거든요. 노스볼트하고 영국의 브리티시볼트 이 두 개의 회사가 있어요. 이들이 제시하는 케파 목표치가 사실 의미 있게 경쟁하기에는 아직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티시볼트나 노스볼트가 2024년에 한 16기가에서 20기가 정도의 케파를 목표로 지금 증설을 시작했거든요. 아직 시작하진 않았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020년 기준으로 LG화학이 100기가 정도 되고요. 올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배터리 3사가 합치면 한 200기가 정도 케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4년이 되면 거의 한 400기가 정도 되겠죠. 이제 그때쯤에 유럽 배터리 업체들이 초기 라인을 한 20기가 정도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사실 의미 있게 경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시장을 잘 몰라서 그냥 여쭙는 거예요. 이거 오늘 어찌 보면 지금 배터리 회사들 좋은 거는 우리가 실적 보고도 알고 있고 우리가 먼저 투자했으니까 당장은 못 쫓아오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게 단순하게 시간 문제냐 아니면 뭔가 기술적 장벽이라든가 우리가 그냥 해자라고 표현하는 뭔가가 있느냐 그거 왜 산공업체들은 다 하는데 석유 팔던 SK도 하고 SDI도 하고 원래 배터리 안 만들던 회사들이잖아요. 10년 거슬러 가면. 그런데 하는데 여기는 왜 못하지? 그럼 뭔가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해자가 좀 있다고 보고 멀티풀을 더 줘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 문제예요. 판단의 문제고. 여기도 전기차 많이 늘어나는 거 보면 바로 공장에다 깔고 하면 누구나 해요. 라고 하면 이거는 적정하게 이익 실현 시점이라든가 미래를 볼 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 판단을 해야 돼서 그 인더스트리가 도대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기술적인 진입 장벽들이야 각 부문별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진입 장벽은 결국에는 지난 한 10년에서 20년간의 시장 개화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 그 자체겠죠. 그런데 이 기술 격차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자본 격차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결국 돈 넣으면 결국에는 따라 잡히거든요. 디스플레이도 그랬었고요. 반도체도 중국이 한다고 했다가 조금 어부러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들어오는 건데 이제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들어올 거고요. 실제로 중국이 후발 주자였지만 나름 CATL이 의미 있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들어올 텐데 그래서 그들의 중장기적 로드맵 발표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유럽이 유럽 집행위원회를 포함해서 각국 정부가 배터리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그 규모를 보면 그들의 진위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일 크게 발표를 했었는데 향후 10년간 한 10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독일, 프랑스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각국 정부는 한 4조 정도 투자를 하고 민간 투자 한 6조 원 유발을 시키겠다고 해서 10조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부 포함해서 기업들은 당연히 OEM들 다 들어가 있고 바스프, 머크, 유미코 이런 소재 회사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간 10조면 연평균 한 1조인데 LG화학이 작년에 3조 투자했고 올해 SDI가 한 1.5조 혼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업체들보다도 훨씬 적게 지금 유럽이 합쳐서 하는 거라는 거죠. 후발이면 더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소재. 소재는 이미 경쟁력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바스프, 머크, 유미코어 이런 업체들은 대표적으로 유미코어는 우리나라의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같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시장 점유율 1위 회사고요. 벨기에 회사고 솔베이 같은 벨기에 회사도 거기에 들어가는 바인더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많아요. 소재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쪽은 배터리 시장이 커가는 과정에서 마진도 좋거든요. 10% 이상 나와요. 지금 배터리 셀메이커들 적지 않아다가 이제 한 5% 나오면 대박이다. 이러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쪽을 좀 키우겠다라는 의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배터리 제조는 우리가 굳이 안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 많이 남는 것 중심으로 우리는 해보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 입장에서는 유럽 배터리가 없다라는 게 좀 걱정이기도 했고 실제로 그게 리스크인데 배터리 공장이 유럽에 있으면 한국 업체들을 포함한 배터리 업체들이 와서 공장 짓고 거기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을 해주면 그것도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크롱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죠. 이거 전기차 우리가 엄청 키울 거고 이제 향후 커질 거다. 그런데 딱 찍어서 동아시아 3국에게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키우자라고 하면서 발표한 게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10년간 쉽죠. 그러니까 그 의중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이후에 한국 업체들을 포함해서 배터리 업체들 지금 증설 다 유럽에서만 해요. SDI도 헝가리에만 지금 증설하고 있고요. LG화학 다들 아시는 폴란드에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소재 업체들이 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 지금 소재의 공장 다 짓고 있거든요. 납품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거면 우리가 배터리 셀은 안 만들지만 적어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지금 상황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얘네는 그러니까 유럽은 좀 로드맵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납품하는 쪽으로 우리 기업들을 살려보겠다.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요. 유럽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 모아서 단순하게 제조하는 거는 큰 부가가치 없을 거라고 보거나 아니면 쉽게 따라가기에는 규모가 만만치 않겠다. 현실적인 대안은 소재 쪽이고 그리고 이제 공장들을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유럽의 배터리 셀메이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 업체가 좀 의미 있게 만들어져가고 있으니까요. 그들 업체들과 기술 협업을 이끌어내겠죠. 실제로 브리티시 볼트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걱정 많은 2%는 그런 말씀 들으니까 배터리 제조업체들, 우리 3사들까지는 뭔가 몇 년간 시장이 있겠는데 오히려 그런 말씀 들으니까 같이 그쪽 동네로 같이 가는 소재 업체들. 이 유럽 현지 업체들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겠네 하는 걱정이 오히려 좀 드네요. 거기에 따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하고 또 자동차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연간 몇백만 대 만들 건데 그럼 배터리 시장은 우리가 이미 다 갖고 있는 건데 만들기만 하면 우리가 사줄 거니까. 이걸 자꾸 남의 거 가지고 사업 필요 있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도 만들어버리지?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두 가지 질문을 잠깐 준비된 광고가 있으면 그거 먼저 한번 듣고 돌아올게요. 정프로, 요즘 아침에 점점 늦어. 침대 바꿨잖아요. 지누스 매트리스. 너무 편해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아, 그 아마존에서 제일 잘 팔린다는 그 지누스? 네. 언제 벌써 산 거야? 이게 66만 건 리뷰에서 고객평점 4.5점을 받았더라고요. 역시 다른 매트리스, 지누스입니다. 이 기본적인 제품부터 고급 제품까지 선택의 폭도 아주 넓습니다. 아휴, 나도 빨리 하나 사야 되겠는데. 아마존에서 사야 되나? 아니죠. 한국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지누스를 검색하세요. 리빈 원더, 지누스.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험난했던 2020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미스터 마켓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우리가 해야 할 투자의 방향은 명확하다. 이한영. 무엇이 주도주를 결정하는가? 김효진. 투자도 계절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 이다솔. 주식의 시대,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승부하라. 이효석.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 염승환. 시장의 젊은 파워리더 5명이 전하는 날카로운 풍찰. 미스터 마켓 2021.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네, 잠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미스터 마켓도 많이 좀 사주시고. 석관동 떡볶이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김현수 연구위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 드린 이유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깔끔한 답이 있으면 또 걱정 없이 더 여기는 더 투자해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니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지금 국내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점유율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 업체들이 도전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양극제 시장에서 유미코 같은 업체가 시장 점유율 1위고 일본의 스미토모가 2위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포스코케미칼, 레코프로비엠 같은 업체들이 있는 거라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멀티풀이 비싼 이유가 이들 업체들은 지금 배터리 탑5 안에 속해 있는 한국 배터리 3사에게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고 당연히 지역적으로 근접하고 같은 국가에 있는 소재 회사들이니까 훨씬 더 영업하기가 용이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물량도 많이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피드백이 되면서 또 본인들의 퍼포먼스도 개선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점유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배터리 공쟁을 점점 지우면서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잘 쫓아가서 대응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유럽 현지 소재 업체들과도 경쟁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국의 그거는 분명히 정해진 미래입니다. 분명히 경쟁이 다시 또 유럽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지금 무조건 우리나라 업체가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있는 주고 있는 멀티플이라는 게 앞으로 빠르게 실적이 늘어날 거다. 유럽에서 많이 만들어 팔 거고 다 그 소재 사다 쓰겠죠. 하는 게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서 슬슬 도전이 생기면 거기서 뭔가 변화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거를 소화해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지금 소재 업체들은. 그러면서 본인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소재 업체들이 그동안 하이니켈 영역에서 제일 앞서있다고 하는 유미코어조차도 그렇게 많이 못 만들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소재 업체들 최근에 공시한 업체들 많잖아요. 다 하이니켈 양극제 대표적인 국내 배터리 3사들에게 다 공급을 하고 있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인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자산으로 축적이 되면 향후에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비교 우위 상태에서 경쟁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죠. 참 이 업종이 그래서 그냥 관련 업종은 업체는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그냥 종목을 외울 게 아니라 여기는 거기에 투입되는 뭔가를 그냥 만들어서 물량으로 납품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그거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대량 생산할 때도 쉽지 않고 그런 뭔가 장벽들이 있는 건지 세상에 불가능한 거에 없겠습니다만 그걸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참 공포할 거 점점 늘어나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회사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아직 진입하지 않은 경쟁자들 중에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죠. 특히나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아예 내정화를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게 확실히 OEM별로 자동차 회사들별로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폭스바겐은 처음에 이런 부품 회사들 통해서 고시 같은 업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정화를 하려 하다가 수지가 맞지 않다라는 판단에 일단 외부 조달로 바꾼 상태고요. GM은 아예 LG화학과 회사를 차렸죠. JV를 만들어서 협업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포드는 CEO가 배터리 내재화의 이점은 없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신임 CEO는 또 내재화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얼마 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내부적으로도 격론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외부의 협상 카드로도 쓰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벌금 안 내는 시대잖아요. 유럽은 당연히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 많이 팔려면 판가 낮춰서라도 팔아야 되는데 판가 낮추는데 제일 허들이 배터리 가격이니까 이 부분은 협상 카드로도 활용을 할 거고요. 일단 그런데 현대차도 일단은 배터리 내재화 이점은 없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일부 내재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그런 와중에 테슬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배터리 설계 영역에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이들이 배터리 특허도 가지고 있고 셀 제조에 대한 특허 등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설계 영역이 들어올 텐데 이거를 이제 연간 아까 말씀하셨던 천만대 시장을 바라보면서 수십억 개의 셀을 만드는 제조의 영역은 또 다른 거잖아요. 모든 산업이 다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 영역도 반도체처럼 설계와 제조의 영역으로 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펜리스와 파운드리처럼. 그래서 실제 최근에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언급이 나올 때도 배터리 설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LFP 배터리 외주 제작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왔었거든요. 애플의 LFP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로 가느냐 여부는 사실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어쨌든 충분히 설계와 제조의 영역이 분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 그러한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내 셀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제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처럼 저희가 마진 20%, 30% 기대하고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 부품 체인에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1차 목표는 5%예요. 자동차 부품 업체도 평균이 5%니까. 지금 그동안 5년간 적자였는데. 그래서 그 정도 가는 건데 그 정도 마진 수치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인정해줄 거다. 자동차 메이커들도. 그거 아끼려고 우리가 공장 만드는 건 좀 그렇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지가 안 맞죠. 이게 배터리가 이제 큐그로스가 워낙 강하니까요. 물량 증가가가 가파릴 거니까 매력적인데 그래서 커갈 텐데 ROE가 그렇게 높은 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 섹터를 좋아합니다만 이게 마진이 반도체처럼 20%, 30%, 만일 때 50% 나오는 영역이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2025년에 그 정도 늘어나는 걸 우리가 대부분 지금처럼 판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마진율은 꽤 줄어들었을 것이다. 많이 사가고 하니까. 그럼 그 마진율과 그 매출을 계산하면 이익이 대강 나올 텐데 그거 감안한 예상 이익이 현재 주가와 갈 때 큰 괴리 없습니까? 그걸 좀 여쭤봤던 거예요. 물론 25년 기준에 딱 계산하면 지금보다는 물론 없어야 되겠지요. 해당 연도의 모습들을. 벌써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토픽으로는 우리나라 LG화학, SK, 삼성 중에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 셋 다 비슷합니까? 네. 이 질문이 사실 뭐 항상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 탑5 안에 국내 배터리 3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우선순위는 사실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 작년에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긴 했어요. 작년에 LG화학이 좋냐, SDI가 좋냐. 그런데 작년 1년 수익률을 내보면 정확히 둘 다 170%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제일 좋은 전략은 뭐였냐면 그냥 그 두 개 중에 막 잘 나가던 시기가 있어요. 연초에는 SDI만 가니까 LG화학 왜 안 가냐 사람들이 궁금해했거든요. 그때 그냥 화학계에 대한 디스카운트, 그때는 상황이 오팡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 논리였는데 아시다시피 LG화학이 엄청 올랐죠. 그러다가 또 물적분할 때문에 엄청 빠졌잖아요. 그때는 또 SDI가 갔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슈가 있을 때 좀 악재가 겹쳐서 빠질 때마다 사면은 이겼죠. 그러니까 좀 소외되는 대형주들 중에 소외되는 업체들이 사면은 먹는 장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작년에 제가 사실 SK이노베이션을 커버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 화학애널리스트께서 커버하고 계신데 작년에 170% LG화학 SDI 가능 구간에 SK이노베이션이 한 3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요. 실제 연초부터 바로 상한가를 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전기차 배터리 출하 데이터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일단 기저효과가 있고요. 그전까지는 상대적으로 SDI나 LG화학보다는 조금 투자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기저가 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케파를 빠르게 확보하면서 물량을 크게 늘려가고 있죠. 큰 고객사가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기아차로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다임러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EGMP 프로젝트에도 1차 공급사로서 선정이 돼서 들어가죠. EGMP 프로젝트, 현대차가 올해부터 순수전기차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나가면서 지금 최근 10월, 11월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출하량이 YY로 300%에서 400%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서 저는 정유산업은 모릅니다만 적어도 배터리 출하 데이터를 보면 SK가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성률은 높겠다. 성장률이 높겠다. 지금 두 개 업체가, 탑3 중에 리딩 업체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개가 좀 갭을 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탑3의 배터리 산업만 따로 떼고 놓고 보면 그래도 순서가 어떻게 되죠? 캐파 기준으로는 작년에 LG화학이 캐파가 100이고요. SDI가 30이고 SK이노베이션은 그 전 연도에 10이었는데 바로 30을 채웠어요. 그래서 연말 기준 캐파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이 처음으로 SDI와 똑같아진 해가 작년이었고요. 올해는 SK이노베이션이 제시하고 있는 캐파가 SDI보다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SK가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캐파 기준으로 보면 LG화학의 한 3분의 1 정도가 나머지 두 개 각각 회사고요. 이제 증설 속도는 SK이노베이션이 좀 가파르기 때문에 그 갭을 좀 메워갈 것 같아요. 지금 그럼 각각의 밸류에이션도 한 3대 1 정도입니까? 이게 세 개 업체 다 공교롭게 다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섞여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배터리 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밸류에이션 방법들을 각자 적용을 하시는데 그냥 딱 캐파 기준으로만 보면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요. SDI가 가장 고평가고요. LG화학이 고 다음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압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숫자를 저희가 이전에 SK이노베이션 커버하시는 분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파가 3이고 1이면 밸류도 3이고 1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혹시 갖고 있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DI는 소형전지, 전자재료 이런 소재부문 다 기업가치를 제외하고 남은 가치가 이 배터리 가치일 텐데요. 전기차 배터리 가치. 그 부분과 캐파를 비교를 하고 SK이노베이션도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SK가 싸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 전제라는 게 캐파가 3이고 1이면 밸류도 3이고 1이어야 한다는 것도 캐파는 그냥 늘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 또 무너지는 논리라서.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이라는 변수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이제 이 선두 업체들은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기는 했죠. 참 좋은 업종이고 전망도 참 좋은데 주가도 참 많이 올라서 고민은 많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머리 복잡하면 이거 투자 안 하면 되지? 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성장산업인 오늘 가장 중요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선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